저도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겨울 추위가 한창일 때 이 군고구마 먹는 맛이 아주 대단하죠? 군고구마 장수가 리어카에다가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군고구마 사실래요 나랑 사실래요? 하도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먹었어요. 이걸 보고 길을 지나가던 굴비 장수가 자기 트럭에다 크게 써놨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동화같고 아주 전설같은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나라에 조그마한 베들레메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주 신비로운 별을 쫓아서 와가지고 한 아기를 보면서 그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카페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73%가 믿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82%는 아기 예수가 말구이에 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밝혔고 또 오늘 본문처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엠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얘기를 믿는 응답도 75%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또 천사들의 목동들에 나타나서 예수 탄생을 알렸다고 믿는 사람도 74%가 되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미국 언론 워슨턴 포스트지는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전쟁은 끝났다. 예수가 승리했다. 이렇게 압축 표현했고요. 예수 탄생을 믿는 응답자의 비율이 진화론과 지구온난화 그리고 백신의 효능보다도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100%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존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헬라우 언어를 보니까 이 박사를 마고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것이 레트노로는 매기가 되었고 영어로는 매직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직. 마술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을 마술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점성술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별을 보면서 미래의 일들을 예견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점쳤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늘에서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별 하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홀린 듯 이 사람들이 그 별들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유대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별이 아주 범상치 않고 놀라운 별이었는데 유대 땅의 어떤 왕이 위대한 존재가 탄생하나 보다. 그래서 그들이 즉각 들어간 것이 헤롯 궁이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면 소식을 들 수가 있겠구나. 아마 그 헤롯의 어떤 가족이나 어떤 친가나 그런 쪽에서 그 위대한 왕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성경을 기록하고 또 연구하는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납겠느냐 물으니 자기 가족이나 문중에서 그렇게 별 따라올만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 나타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마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구약성경에 나타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혹시 탄생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디 태어났겠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놨죠.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엠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우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구약성경에 미가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 특히 그 미가서 5장 2절을 해답으로 내놓게 된 것이죠. 원 미가서 5장 2절에 가보면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자꾸 구약의 예수에 대한 예언이 다 거짓된 거다. 그냥 지푸라기 잡는 거 몇 가지 가지고서 자꾸 예수한테 들이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절도 베들레엠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에브라다야라고만 성경 원문에 있다라고 아주 장문에 누가 글을 썼는데 제가 그래서 또 히브리어 원전을 제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베이트레엠 베이트는 집이고 레엠은 떡이죠. 떡. 그래서 떡집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베들레엠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제가 원문 그대로 다 찾아보니까 근본의 그 먼 옛날 혹은 영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엠에 오는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로 오는 바로 그분은 그 뿌리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하나님적 존재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베들레엠에서 그분이 날 것입니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인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히스스타 그의 별을 보고 그래서 그 빛이 있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상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베들레엠이라고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이 예수 크리스도의 별이 되어서 예수 크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뛰어들어가 보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 비추어 주시는 빛이 있는데 그 별이 비추면서 분명히 끌고 가는 것은 예수 크리스도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 예수 크리스도가 그 모든 일에 해결자시오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단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이 사탄의 존재 지금도 공중권세를 찾고 있는 존재 그 존재를 어떻게 하면 폐백해하고 그 존재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인가 구약을 들여다보면 그거에 대한 별이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길이 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상하게 할 것이고 폐백해하게 할 것이다.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은 무엇인가 제가 원문을 보니까 자레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그녀의 후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후손들을 하게 되면 복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단수로 쓰여졌어요. 여자로부터 오는 한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이사회 선지자는 또 더 분명한 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여기는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하의 처녀는 하할마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여자 시집까지 하는 여자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놀랍게도 그 이름이 임만웰일일 것이다. 여러분 시브리오의 임만웰일이라고 하는 뜻은 임만은 함께한다는 뜻이고 누는 우리와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처녀가 유일하게 아들을 낳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만웰일이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봉 1장 23절에 가면 더 밝은 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임만웰일이라 하셨은 즉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기 처녀는 팔세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도 젊은 여자 시집까지 한 여자 처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했는데 그의 이름을 임만웰일이라 하리라 하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신약은 헬라우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오를 쓰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냥 임만웰일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 그 자체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헬라우로 해석하면서 헬라우로 얘기하면서 그걸 이용해 오다 보니까 헬라우로 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만웰일이라고 이름을 그대로 직시를 하고 히브리 말로 그대로 발음을 하고 그리고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뜻이다라고 거기다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려면 읽을수록 이거 정확하게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구나. 한 아기가 낳는데 정사를 메었고 김효자 모사 그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아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가 있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단순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난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과 이 석유관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그의 별들을 쫓아서 그 말씀의 별들을 쫓아서 계속 집중하고 추적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아기가 이 땅에 오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발견했을 텐데 동방교에서 온 박사들은 자연적인 그의 별 하나 바라보고 그 신비함에 쫓겨서 와가지고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더 정확한 성령에 그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추적해서 계속 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요셉도 만났을 것이고 마리아도 만났을 텐데 요셉의 얘기도 들었는데 요셉이 아이고 나하고 약혼했는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저는 정말 정신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녀 관계도 없었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애를 임신했는지 그래서 조용하게 낙태를 시키려고 했는데 선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얘기하시면서 그가 바로 선지자에게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온 자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라 하셨은지요.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말씀을 계속 추적해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그냥 중단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종말을 고한다 하지만 그 사탄에 물려서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우리들 마치 에이즈가 들어오면 결국엔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침투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의 운명은 이 어두움은, 이 고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별빛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회의 선자를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3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두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가서 범죄에 빠졌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에 대한 빛을 빌, 그에 대한 별이 이 본문 속에 떠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을 것이오. 그분은 찔림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릇된 양처럼 각기 채길로 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구약을 바라보니까 영혼 속에 별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가 있구나.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을 따라서 계속 행진하게 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어떤 젊은이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거기서 엄청나게 아! 구약의 빛이 있는 이 별빛이 바로 그를 가르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고 바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의 별빛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갈라데스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계속해서 그의 별을 보고 쫓아가는 그런 삶. 그의 별을 따라가는 삶. 우리 같은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죽어버리면서 꼭 끝나버리게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구약을 바라보면 구약이 서서히 우리에게 별빛을 비추어 줍니다. 요비라고 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비추임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욕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육신이 벗겨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떠나게 될 때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고는 정확한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부활이 가능하구나 나는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상에 바치면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내가 번제로 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저를 통해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주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에서 신약이 오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별빛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6편에도 이 10편 기자를 통해서 영감을 주십니다. 10절 11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멸하지지 않는 생명, 부활의 생명, 생명길로 가는 이 모든 길들을 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빛을 쫓아서 쫓아서 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1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별빛을 따라가다 보면 부활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뿐 아니라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마태부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현장까지 예수 그때의 부활의 현장까지 그 별빛을 안내할 뿐 아니라 그 예수 부활을 믿게 돼서 변화된 파울이라든지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예수의 동생 야구보가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가 부활의 열매와 증거들까지 정확하게 그 별이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하나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하나 그의 별이 그에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별은 성경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느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를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지 못한 영혼들은 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더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창세계 주력기래기 민숙의 신명기 선자의 글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다 시편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한마디로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He is the star 그의 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정확하게 나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추려 가지고 191개의 구절들이 있다. 여러분 어떤 예언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한 8개나 10개만 맞아도 그 확률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뭐 이단들 교주들 겨우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구원자고 애를 씁니다. 피를 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의 300개에 이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 이건 정확하다고 봐야 되죠. 여러분 말씀의 별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짝 다가가는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걸음 더 욕심낸다고 한다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별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별을 따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지에게도 양심이 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면 이 거지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 거지도 정보력이 좋아야 거지하죠. 보통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동네 잔치는 다 합니다. 누가 언제 한갑잔치 오는 거 다 알고요. 누구네 집 몇째가 결혼하는 거 다 합니다. 진짜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 거지님들도 그렇고요. 도둑님들도 정보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저는 발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신발은 제대로 된 걸 사야 돼서 늘 그래도 신발은 아주 편안하고 괜찮은 걸 사는데요. 큰 맘 먹고서 한 번 신발을 사가지고 심야기도를 하고요. 첫 신을 신고 한 11시나 12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심야기도가 있었거든요. 잤는데 토요일날 아침 일찍 나가보려고 6시인가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신발이 없어졌더라고요. 얼마나 화도 나고 황당한지 그러면서도요. 이 도둑님에 대한 깊은 경유심이 들었습니다. 하 정말 철저하구나. 정보력이 뛰어나구나. 그 밤늦게 들어오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새 신을 샀다는 증거들을 정확하게 수집해서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늦게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말 매하마 가져가셨구나. 하여튼 거지님들도 정말 그 정보를 잘해야만 남은 것 얻어먹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다. 만만치가 않아요. 잔치집에 가서 실컷 배불리 먹은 거지 거기서 끝나면 양심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거짓들한테 널리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지 반찬이 뭐더라 뭐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 이것이 거지도 가져야 되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별을 따라 구원의 주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주님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의 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동방박사들도 경배하고 갔버렸고 끝나버렸고 해로시나 대제상이나 이런 서기관들 끝난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는 반대 입장에 서버리게 됐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 구약의 내용들을 조사하고 별들이 크게 가면서 그래서 마태봉 1장에 마태 갔을 때 족보부터 쫙 썼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춰진 그 별빛 다윗을 통해서 비춰진 별빛 이 수많은 별빛들을 통해가지고 예수 크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로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도를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수점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대 죄인 공식적인 죄인 그 중에 하나 세리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그는 때때로 성경에 보면 큰 참치를 베풀었습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불러서 접대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돈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 소속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있는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게 하므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별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별의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마태복음을 적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토를 만나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의 목적입니다. 죄송합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알량한 분봉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살 아래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반란을 도모하는 수괴가 사라지 않나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자식 잃은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과거에 무슨 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입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능히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어저께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인도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 지금 아이들 학대 빚을 진 부모들이 이제 세 살 네 살 다섯 살 된 애들을 공장에다 팔아먹고 농장에 팔아먹고 해가지고요 그 현장을 취재하는데 제가 그냥 보다가 끄고 들어갔어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막 화학약품이 막 섞여있어가지고 막 뿜어나오는데 마스크도 쓰질 않고 그걸 막 뿜어대면서 칠을 하고 있고요. 막 돌멩이를 깨고 있는데 막 손이 깨지면서 돌멩이를 깨고 있는 처참한 아이들 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 돈 때문에 얼마나 세계에 값쳐요. 제가 그냥 정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헤롯은 더 잔인한 사람이세요. 다 두 살배기 이하의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명예와 권력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쏘아져버릴 영혼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예요. 누구 욕할 게 없어요.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그거 우리가 욕할 거 없어요. 다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수단이 목적이 되면 다 인생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슈퍼 개미 주식 투자라 가지고 3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100억을 번 사람 30대인데 복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복시라서 복을 받았나? 복인가? 난 모르겠는데 복이 아니지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떼부자가 될 수 있는가 강의도 하고 한때 이름을 날린 모양인데 술을 먹고서 여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그 경찰들이 끌고 가니까 발로 경찰에 낭심을 차고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10억만 풀면 너희들 다 죽일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억도 없는 것이 뭐라 그러지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저한테도 그렇겠죠 평생 목사절에서 나이만 먹고 1억도 없는 것이 아마 저 같아서도 목사 아이가 딱 뛰고서 진짜 뒤둘레 차이가 바로 나가면서 앞차 부수기로 그냥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저 아직도 그럴 수는 있거든요 술 먹은 30대 정도는 그냥 쓰러트릴 수 있어요 진짜 이야 정말 어찌 그런 갑질화하며 산대요 여러분 헤롯은 그런 인생의 대명사입니다 히즈 스타가 되지 못하면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하면서 스스로 타락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처절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스타는 그런 걸 스타예요 왜 돈 봅니까 왜 좀 높아지려고 합니까 갑질하려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히즈 스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세상의 스타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다 나중에 깨어나게 될 거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출을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운 자도 있겠다 인생이 이렇게 갈리게 돼 있다고 다니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정말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오른 곳에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꼭 마지막 도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잘 들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빛이 많습니다 휘황찬란한데요 이 빛을 볼 때 이 빛을 따라서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가는 역사가 있기를 측언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를 비추게 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스타로 살아가겠다 히즈 스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꼭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측언합니다